크로스 안쪽으로 감아 올렸는데요. 굴절 이후에 장은규. 장은규 왼쪽으로 돌립니다. 송수혁. 그대로 슈팅. 크로스바링 때립니다. 정말 깜짝 놀라는 송수혁 선수의 벼락같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오늘 킥에 있어서 천안은 체제기소라면 대전에는 송수혁입니다. 정말 무섭네요. 저는 처음에 양은규인데요. 멈친멈치 뒤쪽 내쉽니다. 오른발 슈팅.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이렇게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대전 한국철도축구단과 천안시축구단의 2021 K3리그 7라운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 보실까요. 이형찬 골키퍼가 끝까지.